밀려 쓰던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수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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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수부지 한입 안 먹을게요 한입 안 먹을게요 우린 다 비슷하게 나왔잖아 너머 형, 국물 다 먹어야 돼요? 안 먹어야 돼요?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죠, 괜찮겠어요? 괜찮죠? 네, 많이 먹어야죠 네, 많이 먹어야죠 어, 어, 많이 먹었죠 형, 이거 성공 어느정도 됐어요? 자고, 잔치 먹고 되겠지? 나 소가 더 볼까? 진영 뭐? 이거 성공 어느정도? 안해볼까? 야, 우리 이름 말해 일단 우리 말해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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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